제가 하는 말에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크게 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집안에 3, 4년 안쪽으로 해서 집안에 상이 있었을까요? 네. 누구예요? 진정아버지. 진정아버지? 지금 어머니 계시죠? 네. 어머니 지금 건강 괜찮으세요? 음 조금 연세가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시고 물론 아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열로 아시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조금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수발을 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요? 아버지가 긴긴병이었을 겁니다. 긴긴병이었고 또 아버지 성격이 원체 완고하고 개팍하다면 좀 개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그 비유 맞추느라 그리고 병색이 있다 보니까 그 병색 수발하느라 우리 엄마가 참 몸고생도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평생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곳에서 우리 어머니가 신수가 조금 헌해지고 편해진 건 사실이긴 하나. 아버지 상무원 끝에 우리 어머니가 조금 뭐냐면 고통이 조금 들어있고 몸이 편하지를 못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무원을 조금 거둬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남자 형제 있으세요? 오빠 하나요. 오빠 하나 있죠. 이 오빠도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생활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오빠가. 가정을 갖추고 있냐고. 그런데 가정이 안 시끄러워요?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가정이 많이 시끄러울 겁니다. 가정이 많이 시끄러워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산이 모산의 소리가 계속하고 나올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우리 새언니가요. 그렇게 유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성격이 공갛기도 하면서도 똑같아스러워요. 별거 아닌 거에 똑같아스럽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요. 소소한 거에.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친하게 지는 스타일이 못 돼요. 만면이로서의 역할이 안 돼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오빠는 또 효자가 돼야 되고. 아니 오빠는 효자를. 우리 모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모친 항상 부상하게 생각해도 효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는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만면이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와이프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효자의 역할을 하고. 그렇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효자의 역할을 하고 꼴배기 싫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치가 안 맞죠. 그리고 그 외에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우리 오빠 같은 경우에 양반 선비. 딱 성격이 그래요. 우리 오빠가. 고지곳대로 FM이고 고지식하고. 그런데 우리 세언니는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말은 다 해야 되고. 할 행세는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빠가 세언니를 이해하겠습니까. 그 성격에. 그렇죠. 우리 세언니는 또 그렇게 활발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오빠야가 이해가 되겠어요. 속 답답하다고 살지. 그러니까 참 안 맞는 부부사예요. 가정생활이 참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이 더 깨지는 격이고. 시끄러워지는 격이다.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오빠는 제가 FM이고 선비 스타일이라 보니까. 고지식한 스타일이니까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언니 쪽에서 그런 쪽이 조금 많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혼수가 있나요. 이혼수가 있죠. 이혼수가 있어서 한번 집안이 드썩하고 시끄러워질 겁니다. 곧 얼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문을 끼고 집안에 조금 풍밥 바람이 불어든다고. 우리 엄마 건강 쪽으로 조금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돌아가시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두고 병원에 왔다가 대병원 소병원 왔다 갔다 할 일이 분명히. 올 하반기가 되게 되면 10월, 11월 넘어가면서 고를 일이 있겠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올해만 잘 넘어가면 상무살이 걷어지기 때문에.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아니요. 작년 11월 달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재작년부터 위독하셨고. 그렇죠. 몸조가 완전히 확 누우셨고. 그래서 재작년에 상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 누우셨을 때 원래 가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안 그랬어요? 근데도 질질질 끌면서 1년을 더 사시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상문이 들면서 넘기게 되면 작년에 상문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진상문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집안 상중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잘 넘기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서 11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1년 상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악재가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안 좋아서 대병원 소병원 가지 않으면 우리 오빠 애가 집안이 들썩하고 일어나겠다 소리입니다. 그럼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맞으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오빠가 이혼을 하는 게 낫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뭐 이혼을 하는 게 낫다 아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해. 성격상. 본인 성격상 이혼을 안 할 거라고요.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시끄럽든 어쨌든 간에 그냥 남남이 되든 남남처럼 살든 그렇게 사실 거라고. 어차피 우리 새언니는 집안에 왕래가 없잖아요. 직구적이 안 들어오잖아요.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직구적이는 우리 집으로는 바로 왕래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남으로 살다시피 살든가. 우리 오빠의 선택이 그럴 겁니다.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또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뭐 팔자에 타고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언니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두고도 이래저래 갈등이 많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냥 서비스업종이에요. 서비스업종에. 있어도 지금은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언니가. 그런데 그냥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꾸 내가 부업으로 다른 거라도 또. 그러니까요. 투잡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보다 잘하고 계세요. 월급은 나오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월급이 너무 작아서 탈이죠. 그렇죠? 그래서 월급이 너무 작긴 하지만 괜히 지금 현재 이 시기 때 내 운이 없을 때 손을 댔다가는요.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괜히 돈만 잃고. 소소한 돈도 지금 우리가 공폐하고 힘들거든요. 안 그래요? 네. 그 소소한 돈도 돈 10만 원도 우리한테 지금 크게 와닿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돈도 힘드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 운때가 들어설 때 내년 하반기가 되든 내후년 초반기가 되든 그때 뭐를 조금 다른 걸 시작해보든가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는 그냥 이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 언니 지금 신랑분 계세요? 네네. 지금 우리 신랑이랑. 안 좋아요? 아니 부부 사이에 안 좋지는 않을 텐데요. 네. 부부 사이에 안 좋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런데 우리 신랑이 답답한 사람이잖아요. 좀 꽉 막힌 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그거 비유 맞추고 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랑이 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네. 단지 꽉 막힌 사람이라서 내가 때로는 그거 비유 맞추려니까 내가 힘들고 고달프지. 네. 안 그래요? 그르르니 하는. 네. 그러니까 그르르니 하고 사시는 거죠. 정말 큰 이유. 그 육책 배우자가 되지 않은 이상은 다 사는 거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랑이 안아 무인 사람은 또 아닙니다. 네. 안 그래요? 어차피 대화를 하면 벽창호라서 그렇지 안아 무인을 지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네.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일단은 이 집에는요. 5, 6년 전에 금전적인 실수가 있으라는 집이에요. 5, 6년 전에 그때 목돈이 나가든 혹시 그때 혹시 이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안 하셨어요? 문서적인 실수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5, 6년 전부터 이 집에는 금전적으로 실수가 들어와 있고 5, 6년 전부터 좀 더 힘든 시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때부터 금전이 조금 무너지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때부터 금전적으로 이게 근데 나아지질 않네. 네. 돈이 벌면 뭐. 술술술술 없어요. 나아지질 않네요. 네. 언제쯤 나아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요. 금전적인 부분은요. 이 집에는 5년 정도는 더 있으셔야 됩니다. 애도 아직까지 더 키워야 되고. 안 그래요? 애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아들? 네. 둘 다? 네. 네. 뭐 애들은 뭐 그게 나쁘진 않네요. 잘 커지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학업으로 그렇게 생산을 볼 수는 없다는 거. 얘네들이 공부해야 될 뜻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공부해야 될 뜻이 없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 밥그릇은 있어요. 둘째 같은 경우는 수환이 좋아요. 영민하고 똑똑하고. 둘째들이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얘 자체적으로는 타고난 것은 지 돈복이 있는 아이입니다. 벌어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첫째가. 첫째가 조금 둔하죠. 네. 둔해요. 센스가 없다 그러죠. 네. 센스가 없고 눈치가 없고 좀 둔하죠. 근데 좋게 얘기하면 무던하고 우직한 건데. 네. 우직하고 좋은 건. 좋은 건 그렇지만 너무 우직하고 너무 둔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의욕이 없다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둘째는 뭐도 관심도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관심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좋은 건데 첫째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자꾸 12월 달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달에 잘 안 되잖아요. 내년 넘어서야 돼요. 내년 3월 달 돼야 돼요. 군대요? 네. 내년 3월 달 돼야 돼요. 내년 3월 달에 자기 전공 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나을 거에 하면 그냥 그냥 일반 그냥 일반으로 갈게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나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첫째가 조금 뭐냐면 방향을 잡는 거 또 뭔가의 관심 분야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는 그래도 우직한 성격이다 보니까 하기는 해요. 아예 안 하지는 않아.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찾고 너무 찾아도 문제이긴 하지만 좀 열정적이거나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해요.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아요. 지인이 위포조선 쪽에 그쪽에 알바 해볼 생각이냐고 우리 애 애교해보더라고요. 뭐라도 일단 뭐라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뭐라도 하게끔. 그쪽 계통은 얘한테 맞을 거예요? 네. 맞아요. 기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불을 다루는 기술도 되게 좋아요. 용접이라든지. 아 그래요.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배관 쪽 있잖아요. 그런 쪽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쪽 계통으로 해서 기술을 조금 익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공부의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도 해놔야지 얘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둘째는 뭐를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죠. 타고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그런 진로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주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을 하든지 이런 거 뜻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지금 그냥 휩쓸려서 간 거예요. 대학에도 별로 뜻도 없었을 거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전공도 지 알아서 선택하고 되는 대로 밀려서 밀려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논팽이로 못 먹고 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 할 거는 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것만 진로적인 부분을 부모가 조금 어루만져주면 지가 하는 데는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애들 아빠는 뭐가 나가요? 애들 아빠는 아까 남편분 있냐고 물어봐서 좀 걱정이 돼서 괜찮을까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네네. 그렇죠? 어깨 쪽에가 그거 해가지고 시술해가지고 지금 이번 달까지 쉬고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대준이 같은 경우 직장은 우직하게 갑니다. 우리 대준님도.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뺀질뺀질하게 사람은 아니에요. 주어진 데는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작년 8월 이후로부터는 내가 건강을 두고 조금 걱정을 해야 되고 다치지 않으면 병색이 짙어지는 격이라서 그렇지만 4월 지나고 5월, 5월 하반기 6월, 6월쯤 되게 되면 다 직장 복귀라든지 이런 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실 겁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문자 보고 순간 친정아버지가 오시네.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 6개월 안 됐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참 못난 사람이죠? 어머니한테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시켰으니까 근데 자식들한테는 그래도 자식 정은 있으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엄마한테도 아버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우리 언니는 아버지한테 좋은 추억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신 끝에서 집안에 상문, 진상문이 불어든가 제가 먼저 상문이 있었냐고 물어본 거고 그래서 그 상문을 조금 걷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어떤 집은 그렇잖아요.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집에 풀리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끝에 뭐 주초상이 난다거나 집안에 뭐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긴다거나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혹시 그런 걸 해주면 네. 오빠 부부가 좀 나아질까요? 그렇죠. 원래 나아진다고 해서요. 뭐 인꼬부부로 사는 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수가 안 좋은 데다가 집안 부모의 거상까지 입어놓으니까는 그 수 때밀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걷어주므로 해서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들은 마간을 갈 수 있겠죠.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형제들끼리 의논을 하시든 부모의 의논을 하시든 좀 하셔서 아버지 자리 조금 자리거지를 좀 해주시든 진옥이 구슬을 해주시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첫째가 되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첫 제사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아시겠죠. 응.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집을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그게 제 집이 될지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내년 1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자금 사정상 지금 힘들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빚에 빚을 묻는 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제가 아까 5, 6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게 문서상 실수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재작년에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집에는 또 문서상 실수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응? 문서상 실수라는 건 내가 문서를 지문을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실수가 연발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 말았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한테는요. 버거 문서예요. 그거. 네. 맞아요. 굉장히 다 털어야 되고 빚을 빚대로 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리는 거죠. 원래 지지 말았어야 된다고. 내 집도 안 될 뿐더라도 만약에 그거를 뭐냐면 넘긴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넘기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거를 그냥 빨리 넘기셔야 돼요. 빨리 넘기셔야 돼요. 네. 넘기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손해를 보고 넘기시게 될 거라고. 그것도 어거지로 진 거예요. 없는 돈에. 맞아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짜맞춰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런 데서 돈 보러 오셨어야지. 그러게요. 응. 실수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지고 나서도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왜 했어.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